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복지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거래를 하신다거나 C2C 그러니까 크립토2크립토 암호화폐 간의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더리움을 매수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계속 홀딩 중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수장인 비탈릭 부트레인이 공식석상에서 이더리움 2.0 출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업데이트를 간단히 정리하면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게 디자인된 새로운 버전의 향상된 기능을 가진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었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더욱 많은 트랜잭션을 커버해낼 수 있고 전송 속도 면에서 큰 발전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설명에 앞서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간단히 말해서 프로토타입 사용자입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 일종의 베타 테스터 같은 입장인 거죠. 여태까지 엄청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프로토타입이었다니 근데 이건 재발언이 아니라 비탈리 구테린이 이더리움 2.0이 곧 완료된다고 발표했었던 그 이더리얼 서밋 당시에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한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과정이 지나가고 이더리움 2.0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보이네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1.0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더리움으로 실제로 일상 속에서 사용자들이 제작하고 사용하고 보안 이슈 같은 문제가 없는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었냐?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필요한 거야? 라고 아마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여지껏 사용하던 이더리움 1.0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더리움 2.0은 곧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곧이에요. 이 답변이 살짝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요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를 추정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프로그래밍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0년 1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날짜를 정확히 말했다고 한들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고 하니까 다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를 기본적으로 크게 보자면 샤딩과 캐스퍼 두 가지입니다. 샤딩은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컴퓨터의 연산을 담당하는 CPU가 있잖아요. CPU를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여러 개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 나누어 놓은 CPU들이 모여서 한 개의 노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인 노드들이 수가 많아지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샤딩은 탈중앙을 훼손하거나 보안에 취약하지 않으면서도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보완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캐스퍼입니다. 이더리움 2.0에서 진행된 두 번째 항목인 이 캐스퍼는 더 친숙한 표현을 하자면 POS, 그러니까 Proof of Stake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릭 부테린의 설명을 따르자면 현재 이더리움 1.0에 있는 이더리움 32개를 특정 컨트랙트에 보내면, 그러니까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정 컨트랙트에 이 32개의 이더를 보내게 되면 아주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체인에서 암호화된 해시값을 발생시키고 이더리움에서 이걸 여러분이 한 것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32개의 이더리움을 보내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스테이킹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제가 채널에서 메인 컨셉으로 잡고 있는 코인 연금 생활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걸로 꼭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더리움 2.0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요하게 보셔야 할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비컨체인, 데이터 샤딩, EVM을 통한 샤딩 정도가 있는데요. 자, 0단계 비컨체인입니다. 비컨체인은 미래에 사용될 샤딩을 위한 초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비컨체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을 관장하는 것인데요. 승인된 프로포프 스테이크 지원자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합의를 거치는 장치와 같은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아마 32 리더를 스테이킹해놓은 사람들이 서버 단에서 다른 무언가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뭔가 서버를 만지지 않고서도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면서 거기서 스테이킹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켜놓고 계속 서버 관리해줘야 되면 솔직히 스테이킹할 수 있어도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아마 특정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0단계는 POW를 POS로 전환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전송하고 스테이킹하게 하는 기반을 다듬게 되는 거죠. 체인 자체에는 특별히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내용처럼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체인의 기능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체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정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단계의 데이터 샤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샤드 체인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의 임무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기능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트랜잭션이라든가 스마트 컨트랙, 거래의 유효성 이런 것 등을 검증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샤드 체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는 EVM을 통한 샤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능 활용을 통한 실질적 실행 단계입니다. 계정, 스마트 컨트랙, 인터넷 등 모든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EVM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EVM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입니다. 이더리움 상에서 사용되는 가상 컴퓨팅 머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데요. 설명들이 붙어야겠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간단하게 이더리움이라는 큰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에어컨도 켜지고 라디오도 켜지고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하잖아요. 자동차에 동력을 줘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작동하게 하는 것처럼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D앱이라던가 여러 서비스들이 구동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기능들이 구현이 돼서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들 위에도 이더리움 2.0에서 진행할 마일스톤으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 프로토콜을 포함해서 총 6가지 단계의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3, 4, 5, 6 단계들은 이더리움의 최종 단계인 세레니티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풀 스케일링급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실현이 되면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강력한 확장성과 보안,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는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게 현 이더리움 재단의 추측입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 2.0이 완성되면 집 나간 D앱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은 앞으로 더 길게 보아야 한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된 개발 계획만 보더라도 가격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얻는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거는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XRP에 투자하는 것과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미래에 널리 쓰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XRP는 이제 송금이라든가 가치 전송에 사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32이더는 꼭 모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복지사였고요.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